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의료시설이 부족한 농촌지역 주민들에게 양한방의료와 구강검진, 검안 등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론에 읍면 지역의 60세 이상 주민이면 누구나 검진을 받을 수 있는데 남원을 시작으로 어르신 8천여 명의 건강을 살피게 됩니다. 법원이 의대 승원 집행정지 항고심에서 기각과 각하 결정을 내림에 따라 전북대는 예정대로 학칙 개정 절차를 이어갈 계획인 가운데 의대 교수들의 반발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전북대는 오는 29일 관련 회의를 열고 학칙 개정안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앞서 전북대는 지난 10일 교육부 정책에 따라 모집 정원을 142명에서 200명으로 증원하는 학칙 일부 개정안을 예고했고 2025학년도에만 한시적으로 증원 규모의 50%인 29명을 늘려 171명을 모집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부산대와 제주대 등에서 학칙 개정안이 부결된 사례가 있고 의대 교수대의 반발이 심해 결과를 낙관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백제의 흔적이 고사란이 남아있는 익산에서 백제 문화유산을 보다 쉽고 즐겁게 배울 수 있는 다채로운 행사가 마련됩니다. 국가유산청은 오는 27일부터 6월 2일까지 일주일간 익산시 일대에서 백제 문화유산 주간 행사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이 행사는 미륵사지 등 백제 역사 유적지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것을 기념해 해마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교육과 전시, 공연체험 등 26개 프로그램이 선보입니다. 익산시 보석박물관은 개관 22주년을 기념해 8월 25일까지 나라별 보석 이야기 기획전시를 열기로 했습니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한국과 중국, 일본 등 아시아 11개국의 보석을 선보입니다. 서아시아의 보석인 터키석과 청금석, 사파이어, 루비 등 보석 7장의 원석부터 장신구까지 100여 점을 전시할 예정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2024 우수브랜드쌀 평가를 거쳐 전북대표브랜드쌀 5대미를 선정했습니다. 영예의 대상은 군산 옥구농협의 못 잊어 신동진에게 돌아갔습니다. 최우수상은 군산 회연농협의 옥토진미가, 우수상은 김제 백구농협의 지평미인 신동진 등이 받았습니다. 국내의 특장차 산업현황을 한눈에 살필 수 있는 박람회가 24일 김제시에서 열립니다. 박람회는 전국 유일의 특장차 집적 단지를 보유하고 지역 주력 산업으로 육성하고 있는 김제시가 이를 글로벌 산업으로 도약시키기 위해 마련했습니다. 고소작업차와 소방차, 청소차 등 특수차량 40여 동과 관련 부품 등을 전시하고 기업 설명회와 수출 상담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제23일 전주세계소리축제의 공식 포스터가 공개됐습니다. 포스터는 한국의 전통 매듭과 문양을 사용해 우리 소리가 널리 퍼져나가는 이미지를 그려냈습니다. 특히 올해는 해마다 가을에 열렸던 축제를 8월로 앞당긴 만큼 붉은 계열의 색상을 통해 여름축제의 강렬함을 강조했습니다. 복지TV 전북방송과 사단법인 전북여성장애인연대는 소통과 화합, 상생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언론 문화 창달에 서로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협약식에 이어 복지TV 전북방송 김태곤 사장은 전북여성장애인연대 유시선 회장을 복지TV 전북방송 제1호 전속가수로 임명하고 각종 행사에 우선적으로 출연시키기로 했습니다. 나눔과 배려를 실천하는 복지TV 이슈 브리핑 지금까지 전북이었습니다. 기상캐스터